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4년도 3월 40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텐데요. 자, 고2가 되면서 요양문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시간에는요, 당황하지 마시고 어디서부터 읽는다? 네, 바로 우리 요양문부터 읽으시면서요, 문장관계 파악하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제대로 말하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읽고 나서 요양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네, 요양문에 뭘 써야 되지? 하고 다시 올라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요양문을 읽고, 그 다음에 무엇을 찾아야 할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자, 밑에 요양문을 보시면요, 어른들은요, 성인들은 뭐하는 경향이 있어요? 팀 스포츠를 A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뭐예요? 어른들과 팀 스포츠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봐야 되는 거, as their level of, 네모가, changes with age. 자, 나이에 따라서 변하는 거, B죠. 자, 그러니까 B에서 찾아야 되는 건, 그렇죠. 나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줄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로 봅시다. 우리는요, 종종, 자주 우리의 어린 시절들을요, 뭐하면서 보냅니까? Testing our physical limits예요. 우리의 육체적 한계를 시험하면서 보내곤 합니다. By doing all kinds of team sports. 자, team sports 나왔고, age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 언제예요? 아, 어릴 때구나. 어릴 때는요, 온갖 스포츠를 다 하면서요, 자신의 한계를 체험해보고는 했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팀 스포츠를 했다, 안 했다? 네, 어렸을 때는 했다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요, 어른들에 관련된 얘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른들로 보시면요, that is 봅시다. that is, 그것은요, we are finding, 우리가 뭘 찾아내냐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강하지 않아요. 언제만큼? as we used to be, 자, used to, 동사 원형 나오는 거, 동사 원형이라는 뜻이죠. 여기 be,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어떻게 해석한다? 내 뭐뭐 하곤 했었다. 우리가 예전에 이다, 했었던 것처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risk of physical injury나 stress on the body도 견뎌내야 되죠.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actually many people turn to sports for individuals에요. 자, 뭐예요? 개인 스포츠로 돌린다고 합니다. 즉, 뭐예요? 성인이 되니까 어렸을 때처럼, 미안해요. 자, 성인이 되니까요, 어렸을 때처럼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팀 스포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왜 안 해요? 그렇죠. 자신의 육체가 강하지 않음을 아니까요? 자, 봐볼까요? 어른들은요, tend to, 피합니다. 자, 1, 2번이 되겠죠. 혹은, 그리고 나서요, as their level of, 뭐가요? 그렇죠. 신체적 나이가, 자신의 신체적 능력이 나이에 따라서 변하게 되니까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우리 요양문을 찾으시면서요, 읽어보시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아, 요양문? 그냥 읽는다가 아니라 A번의 예와 예의 상관관계 자, 어더을츠는 팀 스포츠를 더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혹은 더 많이 할까, 안 할까? 뭔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뒤에 보시면 그들의 무엇인가가 나이가, 나이가 들면 따라 변하니까 아, 나이와 관련된 무엇인가가 있겠구나 하시면요, 금방 찾아내실 수 있고 정보를 빠르게 뽑아낼 수 있어요. 괜찮나요? 이렇게 해서 정확도 높이는 훈련 계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시험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시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이 문제가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서요, 단어 정리, 해석 정리, 우리 마더텀 책 참고하시면서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다음 문제에서도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